와 바닷가 좋다. 심기도 있는 안쪽 찍어봐요. 모니터, 스타라이트, 나는 한숨이 잘납니다. 침대 시트 이런 차가 흔치 않은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날씨 개니까 정말 청명하네요. 이 차는 뭐죠? GV485번 오늘 4시에 출고될 차. 이미 영상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하얀차. 이 차는 아트원 어디지사죠? 광주지사인가? 오늘 출고되는 차량 맞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차. 이 차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이 애쓰시는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즉 나라당토 쇼핑몰에 판매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얀거니 맞죠? 이건 언제 출고될지 모르겠고 또 내일 출고될 차가 있다고 해서 영상 담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카니발 카니발 하는데 어떤 분은 카니발 승합차를 승합차 아니죠. 승용차 맞죠. 뭐 펜션 또는 호텔 갈 때 딱 타고 가는 게다가 하이리무진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외장 쪽의 다름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그리고 외장 쪽은 솔라가도 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키스는 안 돼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이렇게 승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아트원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심폐님? 차박 시트. 그렇죠. 황제 차박 4인승 6인승이 상당히 유명한데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제 방문했을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정말 잘 쓰고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에이 괜히 차박한 거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차박 캠핑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본 차량 비춰주시죠. 와 날씨가 비 온 후라 정말 깨끗하게 비춰질 것 같아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기아 순정 하이리무엔 만날 수 없는 세들 브라운 컬러에 12.5인치 설치형 보조 모니터 게다가 많이 하죠. 요즘엔 드럭스 니모니 시트 30mm 이상 빵빵 쿠션 허리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편리합니다. 웬만한 승합차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승차감이 그리고 가솔린이기 때문에 더 좋대요.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병인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은 당연합니다. 수백 번을 영상에 담았는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담아야죠. 탑트 베이예요. 알았어 미안해. 라인 매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되잖아. 다음은 2열 열어보겠습니다. 2열도 뻔한 건데요. 자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네. 이상하다. 새들 브라운에 또 로우 브라운도 잘 어울리는데 어쨌든 색상은 취향 존중 늘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앞보기 상태에 자 이 시트가 회전 시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부드럽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회전 시트 스위블링 시트를 하는 이유는 뭐 매일 설명하지만 쫙 바닥과 풍경 쫙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 신형이 달려있다고 그랬죠. 안쪽으로 들어와 비춰주시죠. 전동 침대 시트 신형의 특징은 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버튼으로 침대 그리고 침대 모드를 할 수가 있고 본 버튼은 이제는 언더 서포트로 밝혔다는 거. 어쨌든 승차 모드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팔걸이가 딱 있고 이 상태에서 등발 조절하고 회전 시트에 발을 딱 건방지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의전용 시트도 부럽지 않다는 얘기죠. 늘 설명하지만 안전벨트는 자체 안전벨트를 꼭 3점식을 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고 4명이 갈 때 또는 5명이 갈 때는 1명은 이렇게 회전 시트에 발을 올려놓으면 정말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회전 시트 아이스 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를 딱 놓고 엄마랑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찌 됐든 6명이 타는 승용차이다. 호텔 갈 때 펜션 갈 때 타고 가는 차. 맞죠? 신빈님. 게다가 아트원의 특징 오? 오래간만에 베이지 컬러가 있네. 센타성 쪽에 블랙 컬러가 대부분이었는데 베이지 컬러도 나름 예쁘네요. 그리고 센타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과 뭐가 잘 어울려요? 스타라이트. 요즘엔 스타라이트 계속 영상 올라가니까 근데 스타라이트를 이렇게 돈 주고 하려면 비싸요.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글로벤 계약 시 현재 서비스 중 이라 오늘처럼 이렇게 차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곳이 사실은 밝지는 않아요. 화려하다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밝으면 야간 운전에 정말 정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하이루프는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없습니다. AS 없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투 U자가 있는데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스에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은 이렇게 비가 온 후에 습할 때 더울 때는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4군데에서 동시에 팍팍 떨어지고 직풍이 싫으면 이렇게 확산용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트원의 하이루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려하지만 밝지는 않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용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게다가 하이루프를 사는 이유 이렇게 개방감 높은 개방감도 있지만 늘 설명하지만 아트원의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오픈되어 있는데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바로 연결해서 웨이브까지 넷플릭스까지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본버튼 딱 누르면 30암페인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장 2시간 3시간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웰컴든까지 있는 것이 아트원 골로반드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뭐 요즘에 황제차박 하면 아트원이죠. 상당히 많이 출구가 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일반 주인성으로 가볍게 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르메스 9.0도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본 차량 뒤쪽에 설명할 게 있어요.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앞쪽에 이렇게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를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차박 모드를 보여드려야 돼요. 상부쪽에 이중고조 혜니콘 블라인드 캠핑 등이 레제되어 있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수륜식 커튼보다는 훨씬 개방감 차단 효과가 좋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시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딱 하얀 게 붙어있으면 뭐죠? 심지어님 구변 완료야. 그렇죠. 이 차는 이제는 9인승이 아니고 6인승의 삶을 차생을 살아간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합법적인 구조변경으로 6인승으로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신형이 들어갔네요. 300A와 3000W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가 모두 포함된 아트원 AP 330 5인원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자 전기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1박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겨울에도 좀 먹고 잘 수도 있는 그런 모던데 사실 전기장치가 없이 쓰시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또 어머너무 잘 쓴다고 즉 기다리는 시간에 낚시가서 아니면 차 기다리는 시간에 연예인들 기다리는 시간에 골프 선수들 기다리는 시간에 정말 편안하게 침대 시트를 이용한다고 많이 했는데 그 침대 시트 설명을 해야죠. 자 원터치로 등판과 방석이 모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3세대 신형 전동 침대 시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트원의 스커도 있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그리고 언더서포트 버튼이 원래는 팔걸이 쪽에 있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버튼이 언더서포트 버튼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누가 그랬어요. 발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죠? 업그레인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열선 모두 되어있고 커벌더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언더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메모리 기능은 저희가 삭제를 했어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가 다 올라오면 1750 사이즈 게다가 헤드레스트를 빼서 연장을 해주면 최대 침대 시트 자체만 1850 사이즈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하는데요. 그리고 전기장치도 한번 비추주셔야죠. 아트원의 종결이죠.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그리고 캠핑 등 스위치 그리고 이것이 테일 게이트 스위치 그리고 220도 아울렛 현재 배터리 잔량 USB 12V 끝 밑에 쪽도 수납으로 쓸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아트원 하면 이제는 황제 차박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시장에 정말로 많이 나가고 그리고 아트원에는 전국지사가 있습니다. 전국지사에서 동일하게 작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원에는 서울 경기분들을 위해서 용인 전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아르메스 한 대 그리고 황제차박 풀세트가 전시가 되고 있으니 서울 경기분들은 또 용인 전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했드네. 아트원은 오늘 4대의 차량 출고가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경기 상황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호화스러운 거 럭셔리한 것보다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최소 비용으로 카니발 이용하되 가급적이면 요즘 시대에 하이리머진이 대세고 더불어 어차피 차량 한 대 사는 거 두 가지 목적 승차와 차박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장마철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